봅시다. 3학년 대 2학년 또 왼손잡이 오른손 대결이에요 지금 아예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온거죠? 중3 친구가 확실히 중3 다르네 스피드랑 힘이 달라요 와 스텝도 좋고 와 좋아요 역시 항상 올라가니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좋았어요 원투 훅 지금 약간 살짝 웃었어요 지금 잘 피해요 왼손잡이 아웃복싱 잘합니다 지금도 습박 타이밍이 안 맞았죠 간자미한테 배우면 그대로 안해요 앞손 내리고 뒷손 때리는 것까지 아 지금도 보고있다가 왼손 카운터 왼손 카운터 때문에 들어가는게 오우 잘 피했죠?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아 재밌습니다 이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부산말로 짝배이든 오른배이든 와 긴장감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중2 중3 경기가 긴장감이 있네요 스텝이 상당히 가벼워요 애들이라서 그런지 네 지금 저 발이 우와 스텝 보이시죠 스텝 스텝 기가 막힌다 오우 스텝 좋아요 역시 선수분들 중학생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오우 둘다 같이 네 오우 마치 댄스타임 하듯이 웨이크 두 번 딱 주면서 불필요한 주먹 낼 필요 없거든요 괜히 주먹 냈다가 아 밸런스 무너지면 서로 반격이 기회를 줄 뿐입니다 자 맞출 수 있는 주먹을 내는게 좋습니다 아 지금 원투 훅 와 이 빨간친구는 원투 훅 치고 도는게 습관이 되어있어요 자 빠 빠져나가 자 우리 조인주 챔피언도 그랬죠 그 링 등에 당기기 전에 무조건 돌아야 된다 거기서 받아 치는 것보다 한대를 때리는 것보다 무조건 돌아 나오는게 좋다 그 강이 곧 올라갑니다 자 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와 지금 별다른 뉴효타를 같이 못넣고 있는데 중3 친구도 많이 못넣었어요 네 오오 지금 와 뒤손 보디에 이현 앞손 훅 오오 지금 오는속 오오 하나하나 카운터 걸렸습니다 지금 오오 지금 1라운드 오오오 맹민이 기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딱 복싱 들어가 있어야지 자 세컨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갑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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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오 네 오오 네 좋았어요 복싱군나무들 장난아닙니다 지금 복싱군나무들 장난아니에요 지금 와아아 오오 와아아 오오 오오 네 지금 좋았어요 오오 오오 네 오오 원투 훅 빵 오오 지금 또 네 또 흥행했죠 인 뒷손 스트레이트의 이어 훅으로 돌리는것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앞손 돌리는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네 잘 돌립니다 아 지금도 돌아가다가 돌라주세요 돌라 에 지금 앞손을 올려야 된다는 걸 스스로 삼기했죠 앞면을 많이 허용했죠 서로 거리 재고 지금 좋아요 블루 친구 좋았습니다 스텝 싸움이 참 치열합니다 지금 스텝 싸움이 치열해요 어떻게 발을 잡을까 서로 안 잡히려고 잡고 안 잡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뭔가 까보에라 브라질 무술을 보는거죠 이게 서로 스텝을 하는게 아니라 서로 안 잡히고 잡으려고 하는거죠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오 오오 자 오오 좋아요 아 좋다 아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서 아 기습적인 카운터가 걸렸습니다 아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왔어요 중2친구 약간 체력적인 문제가 왔어요 여기서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지금 반응 속도가 늦어졌죠 아 이렇게 주먹도 느려지고 네 보입니다 지금 먹입니다 아 지금 걸리기 시작했어요 보디 한 대 걸렸고 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주먹을 내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 못 들어가요 앞손 앞손 아 기습적인 스트레이트 좋았고 왼손 스트레이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자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지금 좋았어요 슬리핑 아 2라운드 아 2라운드 이 실력 갖고 소년체전 떨어지네 와 아 지금 도민체전 준비생들 아 지금 소년체전 아 네 지금 2분 3나원도 연습할때는 3분 3나원도 소년체전 2분 3나원도 아 아 아 역시 클린치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클린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는거에요 네 심판이 뜯어말리기 전까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과의 다른 그런 차이점이죠 아 지금 지치면 자 지치면 지칠수록 주먹을 더 가드를 올리고 견고하게 지치면 지칠수록 주먹을 내야 돼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아 아 또 뭐요 아 지금 쫓아가면서 아 계속 쫓아가면서 와 야 오 와 지금 쫓아가는게 장난 아니었어요 이야 지금 기회를 안 줘요 지금 이게 방법입니다 와 지금 올렸어요 계속 걸려요 와 지금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카운터 칠 타이밍을 못 잡죠 네 와 저렇게 몰아붙이고 와 지금도 걸렸어요 위기에요 마지막 3라운드에 지금 중3형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와 가드 올려야 돼요 가드 가드로 올려야 돼요 자꾸 걸리니까 가드로 올려야 됩니다 가드로 올리든지 발로 피하든지 와 저거 지금 이야 아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몰아붙이는거 장난 아니었어요 네 지금 기회를 또 주면 안되고 아까처럼 아 지금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걸릴 뻔 했어요 아 아 오 지금 3개 다 걸렸어요 오 오 오 지금 위험해 오 맨집이 좋은건지 일부로 많이 걸렸어요 네 네 오 종타 많이 걸렸는데 오 오 오 일부러 맞아주는건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될 정도로 오 많이 맞았어요 아까 전에 정척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지금 또 몰아붙입니다 자 몰아붙입니다 오 올렸어요 아 오 지금 또 올렸어요 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와 지금 헤이크 줘가지고 주먹을 끌어냈죠 네 여기서 카운터까지 쳤으면 좋은데 아 지금 약간 일부러 맞아주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거 같아요 오 지금 보디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인사해야지 인사 하하하 박수쳐야지 박수 하하하하 흑